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희입니다. 1월 20일 밥초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여러분. 벌써 24년도 1월 20일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0일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어차피 또한 지나갈 거고요. 어차피 지나갈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물려있어요. 물려있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자금을 투입해도 된다. 뭐 저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이제 끝내놨어요. 이제 끝내놨는데 현금을 좀 일부를 갖고 있다가 매수를 했죠. 물론 이번에 바이오 종목 중에 일부 한 종목을 샀는데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진다. 근데 어차피 금리 인하는 여러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그게 3월달에 할 거냐. 원래는 뭐 3월달에 99%, 90%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3월달 금리 인하가 뭐 한 45% 정도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77%였어요. 근데 또 그만큼 떨어졌다. 근데 또 이거는 또 가봐야 알아요. 아직 1월달입니다. 여러분 1월달에 가봐야 알고요. 3월달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뭐 연준 이원들이 뭐 발언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뭐 근데 또 뭐 헷갈렸어요. 뭐 10년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30년물 뭐 이렇게 2년물 뭐 이런 것들은 10년물과 2년물은 이렇게 오늘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또 30년물은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이런 조금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금리는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뭐 팬데믹이 일어나는 나기 전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내려가진 않을 건데 결국은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제 뭐 손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만약에 1차 매수나 2차 매수 했는데 이놈이 내려온다. 더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해도 충분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제가 지난주 강의 주제가 시장에 겸손해라 라고 했죠.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근데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는 결국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야 금리하고 연관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문도 받고 이렇게 저기 이제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려요. 미국이랑 이렇게 오늘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장 오늘 상승 나왔죠. 금리가 뭐 이렇게 국채금리 인상이 되더라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우지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뚫고 박수권 상단을 뚫고 또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그냥 더 쫙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스닥은 쫙 올라갔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을 좀 따라가면 안 되나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수급이 상당히 많이 꼬여 있다.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예전에 코스닥을 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보면 이때 타격이 상당히 커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때 막 이렇게 올라왔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 750 수준밖에 안 나와 있다. 우리 실질적으로 계좌 쪽에는 750 정도밖에 안 나와 있다. 그 정도밖에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만든 거다? 결국은 2차전지 쪽에서 만든 거다. 이쪽에 수급이 엄청 꼬여 있어요. 여러분들. 수급이 엄청 꼬여 있고요. 또 여러분들 최근에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자금 확보 차원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외국인이 최근에 또 매도라든지 선물 매도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저번에 선물 매도에 대해서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서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나왔었던 거고요. 또 외국인 자금이 약간 좀 일본 쪽으로 니케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에나가 좀 이렇게 강세가 좀 남아줘야 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시 우리나라로 편입이 될 수 있고 외인 자금이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도 환율을 보면 최근에 또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이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포지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국채금리는 약간 좀 서로 다르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상황들 아까 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47% 이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뚜껑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아마 1월달 금리는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많고요. 연준이 3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일단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좀 보고 저번에 나왔지만 상승했다가 다시 지금 또 떨어진 이유들도 있고 어차피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해결을 줄 겁니다. 버티세요. 지금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은 지금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뭐 북한 요즘 또 이제 대만 쪽에 저번에 대만 총통을 해가지고 중국 쪽이 아닌 미국 쪽 친미 쪽으로 해가지고 총통이 당선되고 나서 약간 좀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뭐 또 대부분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뭐 핵 관련 얘기 나오고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요. 전쟁 나잖아요. 만약에 전쟁 나면 주식 아무 필요 없어요. 현금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자산 있는 거 전쟁 나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뭐 전쟁이 만약에 났다. 피난 가면 반드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만 챙겨 가세요. 현금 챙겨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거 챙겨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금이나 은만 챙겨 가시면 돼요. 뭐 금운동 뭐 그런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금하고 은은 꼭 챙기시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제가 아는 그랬죠. 푸틴도 핵을 못 쏘요. 핵을 못 쏩니다. 김장은 글쎄요. 근데 저는 어 뭐 전혀 이런 뉴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헷갈련 뉴스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쫙 핵폭탄 터진 그 장면 좀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좀 막 두근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글쎄요. 저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에 그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일본 쪽에 유대인 자금이 일본 쪽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수혜를 받는 나라가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예 뭐 미국도 있겠지만 예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어디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런 표현보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그 개발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조금 더 그때 개발이 덜 된 곳들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가 쑥대밭이 되면서 외부 자금들이 막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예 거기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거의 여러분도 우크라이나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다 있어요. 그냥 뭐 미사일 보냈겠어요. 미국이나 뭐 EU 쪽에서 뭐 이렇게 그냥 보냈을 것 같습니까?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외보네요. 나중에 우크라이나는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어떤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예 지나갑니다. 전쟁이 옛날에 뭐 세계 1차대 2차대 다 저기 지나갔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팬데믹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거 자 우리나라 정시로 좀 와서 한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어제 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예 좀 그래도 1.34% 좀 올라왔어요. 예 조금 아쉬워요. 예 61선에서 조금 지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를 좀 이탈을 하고 예 자 뭐 일단은 저는 2400까지는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2400까지는 열어놓고 있었는데 예 저기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예 뭐 TSMC에서 실적이 좋고 또 CEO가 좋게 얘기를 했죠. 그런 발언에 의해서 예 뭐 또 그런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어제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예 SK하인스도 3%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던 건데 코스닥은 아주 좀 민감하죠. 코스닥은 예 뭐 뭐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고 예 어제는 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 이상 올랐었어요. 코스닥이 그런데 아침에 예 그런데 약간 좀 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쫙 밀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약간 그 여러분들 요즘 그 이게 좀 안정된다 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딱 하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뭘 보냐면 지금은 대장주가 스페코가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돼요. 이 종목을 이 종목을 그런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이 종목이 예 흐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소리죠. 보시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예 그렇죠. 이때는 연지없이 이때부터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지수 쫙 떨어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스페코나 빅테크는 조금 약해요. 빅테크는 좀 약한데 예 이런 전쟁 관련주가 전쟁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수가 좀 약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조금 약간 흐름을 좀 탄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보셔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코스피가 이렇게 반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을 보면 일봉을 보면 60선에서 지지가 나왔거든요. 60선은 일단 850을 지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또 거기를 또 밀더라고요. 결국은 60선까지 결국은 뭐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지수가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5일선을 안착을 못했습니다. 안착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처럼 안착이 중요해요. 이렇게 5일선을 올라타야 된다. 그래야 좀 이렇게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더 강한데 아직까지는 불안한 면이 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양대 지수가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져줘야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내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요즘 테마가 약간 그렇죠. 예전부터 그랬어요. 2차전지 쫙 2차전지 올라가고 AI가 올라갈 때는 AI만 올라가고 그런 나머지 섹터는 소외가 돼가지고 이게 참 좀 그렇죠. 지금 시장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2차전지 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부근에서 수급이 아직까지 요즘 여러분도 그런 기관들도 요즘 그런 LS머트리얼즈 라든지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 쪽에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갔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이거 살아있잖아요. 에코프로머티는 더 살아있죠. 더 살아있죠. 에코프로머티는 아직까지 추세가 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급이 아직까지 여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그냥 또 지수는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어느 정도 꼬여있는 수분만 좀 해소가 되면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 조종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음 일단은 금요일 날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와서 조금은 그래도 안정 좀 반등이 나와서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현금 있는 분들이라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추가 하락하면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상승하면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도 괜찮다. 더 끌고 가도 된다. 왜냐하면 수급만 어느 정도 꼬여있는 게 해결이 되면 수급이 꼬인 게 여러분들은 예전에 요즘 더 그러죠. 왜 그러냐면 돈이 한쪽으로 물리니까 신규 상장이 400% 바뀌면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니까 예전에 그랬죠.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그때부터 수급이 이렇게 돈들이 많이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올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AI가 저번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AI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산업에서 뭔가가 이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에코프로도 그렇잖아요.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반등이 쭉 나왔습니까?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쭉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순고르기 하고 올라갔다가 순고르기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 AI 쪽이 AI 쪽이 저번에 한번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간이 한번 분명히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이 한번 나올 거 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 AI 있죠. 이게 왜냐하면 물론 실적 하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장성 뭐 이때 당시 에코프로 올라갈때는 에코프로 실적 하고 많이 반영이 됐었죠. 이때까지는 에코프로 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가 막 시작하고 있었던 단계 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AI 쪽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반도체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올해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I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바이오 반도체 이 정도는 꼭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갈 거 좋을 것 같은 거 골라서 두세 개만 해도 저는 로봇주가 지금 어제 이스트소프트 가 상하가 갔죠. AI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AI 쪽 경고가 들어왔고요. 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시간에 상승이 나오고 이 종목이 이렇게 좀 2등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AI 쪽이 어느정도 끝나면 어느정도 주도주로 이게 아마 계속 세트가 순환매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건데 그러면 저는 로봇쪽도 충분히 아직 로봇 크게 이슈화가 되고 근데 지금 계속 로봇쪽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아까 금리인상 인하 얘기가 조금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질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갤럭시 S24가 사전판매가 들어갔죠. 출시가 27일인가 28일인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리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리뷰 지금 뭐죠? 플리토 플리토 맞나요? 플리토 그저께 상한가 같죠. 이게 AI 번역 어떻게 들어갔다 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상한가가 나오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리뷰를 잘 보셔야 돼요. 리뷰를 어떤 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근데 분명히 안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뭐 번역기 그런 AI 로 해가지고 약간 근데 뭐 저기 번역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더라구요.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약간 주도주 성격을 꼭 가지고 가는 제가 지금 저도 로봇 쪽에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근데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니까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없는 종목 뭐 그런 종목은 조금 불안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쪽에 어느 정도 주도주 성격을 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수익이 많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마찬가지 낙폭 가됩니다. 낙폭 가되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을 수 있겠다. 저는 자 뭐 25일 날 24일 날 미국 AT&T 실적 발표가 있고요. 25일 날 다음주 목요일 인텔 실적 발표 있고 우리나라 삼성 SDS 하고 LG 인어택 실적 발표 가 있습니다. 다음 날 26일 날 미국 12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소비 지출 지표 PC 가 발표 될 거예요. 30일 날 다다음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화이자 GM 이런 실적들이 나오면 워닝 될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실적은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 기업들은 돈 잘 벌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형건설 신세계 건설 부채 400 500% 어쩐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신세계 그룹 에서 신세계 건설 2천억 을 긴급 지원 하고 그런 뉴스들을 보셔서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건설 예전에 무너진 대우 그룹도 무너지고 그렇게 했지만 쉽게 건설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의 요즘은 반도체지만 그래도 건설 이에요. 건설 쉽게 어떻게 보면 태양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뭔 얘기가 나왔죠. 워크하우트 하긴 했지만 아마 쉽게 총선까지는 약간 총선까지는 일단은 총선 이유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은 어떤 원칙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과 원칙 꼭 지켜가지고 하시고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텔레그램을 좀 들어갔거든요. 어떤 텔레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어떤 텔레그램에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더니 어떤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매니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대장 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종목을 딱 줘요. 근데 이게 웃기게 이게 지금 이 회사로 사람들이 입금했다라는 이런 금액들이거든요. 여기 말고도 그 밑에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일부예요. 제가 일부만 캐쳐를 해놓은 건데 돈을 이렇게 보내요. 2억 3억도 보내고 물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렇게 보내고 막 수익률이 어찌금데 이거는 바람잡이 일수도 있어요. 바람잡이 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돈 천만 원씩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1,500만 원 2,000만 원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로 돈을 보내는 돈을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충전 포인트로 준대요. 충전 포인트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매매를 해요. 그걸로 그걸로 매매해서 수익이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시스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제가 제가 그 방에 5일인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찰을 했거든요. 아마 들어간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이 없어졌어요. 방이 없어졌어요. 아마 몰라요. 요즘은 금감원에서 사이버 경찰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와 있대요.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어요. 웬만한데 큰데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없어졌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아니 그냥 그럴 거면 돈 종목으로 알려주면 되지. 종목으로 알려주면 되지. 뭐 돈을 통장으로 보내. 보내서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뭐 말은 정말 화려 하더라고요. 말은 정말 화려해요. 믿지 마세요. 절대로 공부를 아니 종목을 주면 되지. 왜 돈을 입금해가지고 충전식으로 이거는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에서 하면 여러분들 쉽게 저기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보가 이거는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매매하셔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런 거 절대 요즘 들어 또 엄청 이렇게 안 좋으니까 문자가 엄청 와요. 문자가 문자 정말 또 많이 옵니다. 한동안 안 오다가 또 이렇게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로 현녹돼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빨리 복구 해야 되는데 이런 심리를 악의용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저기 말씀드리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냥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런 2024년 주요 섹터 주가 전망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관계 지금 여러분도 아시죠? 제약바이오 아직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고 레저항 미디어 광고도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죠. 섬유 의복 올라왔고 게임은 이제 게임도 게임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화장품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해서 만들어놨는데 글쎄요. 자동차 자동차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보고 퍼온거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선물이 있는데 지금 또 이번에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예전에 대부분 홍삼 여기 보면 홍삼을 보면 색깔이 여기가 빨간색 박스가 이게 전관장에서 특허를 내놓은 거래요. 특허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전에는 진세노사이드가 12mg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4mg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효능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그램당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분도 좋았고 좋고 조금 가격이 조금은 오르긴 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60%에 59,000원입니다. 59,000원 59,000원이니까 설 명절 선물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 명절 리스트 쫙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백화점에 있는 상품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백화점 제품 이랑 거기 것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굴비 아 이거는 설명절 설명절 굴비 굴비 있고 그 다음에 김호건 김호건 치명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운価 59,000원 입니다. 59,000원 이니까 아마 명절 끝나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물량을 돈을 주고 가져와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추석 때도 그렇겠고요. 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초위 강의는 여기까지 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니까 저는 또 다음주에 명절이어도 다음주에 해도 바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보다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남겨드려요. 연락 뭐 어떤 메시지로 남겨드리든지 연락을 드리든지 합니다. 아시겠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진짜로 여러분도 제가 이거 봤어요. 대박이돼. 와 어떻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돈을 1억 3억 보내는 거는 그래 놓고 막 이래 수익률이 내가 그것도 캡쳐를 했어야 는데 수익률이 막 8 예를 들어서 3억 을 했어요. 3억 을 근데 29% 야 거의 30% 수익이 나있어. 3억 에스니까 거의 8천만 원 되지. 넘지. 그죠? 그렇게 꼬시더라고 엄청 꼬시더라구요. 장미 모친님 장미 모친님 RS 오토 어떻게 했어요? 자 RS 오토 저는 여기 넘어갈 거라고 봐요.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는 한번 매도 했다가 매도 왔다가 여기서 다시 샀어요. 다시 엄마 이게 왜 꺼졌어?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 입니다. 1월 20일 밥초 이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여러분 벌써 24년도 1월 20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0일 인데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오늘 강의 주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어차피 또한 지나갈 거고요. 어차피 지나갈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얘기를 했죠. 어느정도는 이제는 자금을 투입해도 된다. 저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끝내놨어요. 이제 끝내놨는데 현금을 일부를 갖고 있다가 매수를 했죠. 물론 이번에 바이오 종목 중에 일부 한 종목을 샀는데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금리인하가 조금 늦어진다. 어차피 금리인하는 여러분 금리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그게 3월달에 하드커냐 원래는 3월달에 99% 90%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월달 금리인하가 45% 정도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77% 했어요. 근데 또 그만큼 떨어졌다. 근데 또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아직 1월달 입니다. 1월달 가봐야 알고요. 3월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얘기를 하니까 연준 이원들이 발언도 안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엇갈렸어요. 10년물 이라든지 30년물 2년물 이런 것들은 10년물 2년물 오늘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또 30년물 하락이 나오고 이런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내려가진 않을 건데 결국은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손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만약에 1차 매수나 2차 매수 했는데 이놈이 내려온다. 더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충분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제가 지난주 강의 주제가 시장에 겸손해라 라고 했죠. 어찌됐든간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근데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는 결국은 금리이나 얘기가 나와야 금리하고 연관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문도 받고 이렇게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미국이랑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장 오늘 상승 나왔죠. 금리가 국채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우지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뚫고 박수권 상단을 뚫고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그냥 더 쫙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스닥은 쫙 올라갔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면 안되나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수급이 많이 꼬여있어요 수급이 상당히 많이 꼬여있다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예전에 코스닥을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보면 이때 타격이 상당히 커요 제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때 막 이렇게 올라왔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 750 수준밖에 안아와있다 우리 실질적으로 계좌쪽에는 750 정도밖에 안아와있다 예 그 정도밖에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만든거다 결국은 2차전지 쪽에서 만든거다 이쪽에 수급이 엄청 꼬여있어요 여러분들 수급이 엄청 꼬여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최근에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자금 확보 차원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라든지 선물 매도 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저번에 선물 매도에 대해서 11월 12월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서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나왔었던 거고요 또 외국인 자금이 약간 좀 일본 쪽으로 니케이쪽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엔화가 강세가 좀 남아져야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다시 우리나라로 편입이 될 수 있고 외인 자금이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하고 또 여러분도 환율을 보면 최근에 또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예 뭐 이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포지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국채금리 국채금리는 약간 서로 다르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상황들 아까 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47% 이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뚜껑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아마 1월달 금리는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많고요 연준이 3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일단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좀 보고 저번에 나왔지만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진 이유들도 있고 뭐 어차피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해결을 줄 겁니다 버티세요 지금 버티셔야 돼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 뭐 뭐 북한 요즘 또 대만 쪽 저번에 대만 총통 해가지고 어 중국 쪽이 아닌 미국 쪽 친미 쪽으로 해가지고 총통 당선되고 나서 약간 좀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뭐 또 대부분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뉴스 뉴스에서 뭐 뭐 핵 관련 얘기 나오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전쟁 나면요 전쟁 나잖아요 만약에 전쟁 나면 주식 아무 필요 없어요 현금 아무 필요 없어요 네 뭐 지금 여러분들 자산 있는 거 전쟁 나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전쟁이 마냥 났다 피난 가면 반드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챙겨가세요 현금 챙겨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거 챙겨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금이나 은만 챙겨가시면 돼요 금운동 뭐 그런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금하고 은은 꼭 챙기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제가 아는 그랬죠 푸틴도 핵을 못 쏘요 핵을 못 쏩니다 김정은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전혀 이런 뉴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헷갈련 뉴스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쫙 핵폭탄 터진 그 장면 좀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좀 막 두근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 일어난다 글쎄요 저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에 그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어 일본 쪽에 유대인 자금이 일본 쪽으로 들어왔어요 예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예 그런 수혜를 받는 나라가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예 뭐 미국도 있겠지만 예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그 개발이 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조금 더 그때 개발이 덜 된 곳들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쑥대밭이 되면서 외부 자금들이 막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예 거기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거의 어 여러분도 우크라이나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다 있어요 그냥 뭐 미사일 보냈겠어요 미국이나 예 뭐 EU 쪽에서 뭐 이렇게 그냥 보냈을 것 같습니까 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냥 왜 보내요 예 나중에 우크라이나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어떤 예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예 지나갑니다 예 전쟁이 뭐 옛날에 뭐 세계 1차대 2차대 다 저기 지나갔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팬데믹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거 예 예 자 음 우리나라 정시로 좀 와서 한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어제 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예 좀 그래도 1.34% 좀 올라왔어요 예 조금 아쉬워요 예 61선에서 조금 지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를 좀 이탈을 하고 예 자 뭐 일단은 저는 2400까지는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2400까지는 열어놓고 있었는데 예 저기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예 뭐 TSMC에서 실적이 좋고 또 CEO가 좋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발언에 의해서 예 뭐 또 그런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어제 삼성전자가 4% 이상 예 상승이 나왔고 예 SK하인스도 3%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던 건데 야 코스닥은 아주 좀 민감하죠 코스닥은 예 뭐 엠 뭐 에코 프로가 하락을 하고 예 어제는 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 이상 올랐었어요 코스닥이 그런데 아침에 예 그런데 약간 좀 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쫙 밀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약간 그 여러분들 요즘 그 이게 좀 안정된다 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딱 하나 보시면 되요 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뭘 보냐면 지금은 대장주가 스페코가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되요 이 종목을 이 종목을 근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이 종목이 예 흐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소리죠 보시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예 그렇죠 이때는 연지없이 이때부터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지수 쫙 떨어지구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스페코나 빅텍은 조금 약해요 빅텍은 좀 약한데 예 이런 전쟁관련주가 전쟁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수가 좀 약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조금 약간 흐름을 좀 탄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지켜보셔도 전혀 문제 되지는 않아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가 이렇게 반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어요 자 코스닥을 보면 일봉을 보면 60선에서 지지가 나왔거든요 일단 어 850을 지지를 해 줄 줄 알았는데 또 거기를 또 밀더라고 결국은 뭐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예 근데 어 지금 아직까지는 어이 지수가 지수가 양대 기소 모두 5일선을 안착을 못했습니다 아 안착이 조금 더 이런식으로 이런 구간처럼 안착이 중요해요 이렇게 5일선 올라타야 된다 예 그래야 좀 이렇게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더 강한데 아직까지는 불안한 면이 좀 있다 그런데 얘기가 뭐냐면 약간 그 지수 양대 지수가 좀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져 줘야 예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내 좀 더 좋겠죠 그쵸 그런 모습이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예 요즘 테마가 약간 뭐 그렇죠 예전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2차전지 쫙 2차전지 올라가고 그죠 뭐 뭐 에이아이 뭐 에이아이가 올라갈 때는 에이아이만 올라가고 너무 그런 나머지 섹터는 소외가 돼 가지고 이게 참 좀 그렇죠 음 자 지금 시장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2차전지 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부근에서 수급이 아직까지 요즘 여러분도 그런 기관들도 요즘 뭐 그런 ls머트리얼지라든지 뭐 에코프로머티 예 이런 종목 쪽에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갔다 이런 쪽이 그러니까 어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 이거 살아있잖아요 에코프로머티는 더 살아있죠 예 더 살아있죠 예 에코프로머티는 아직까지 추세가 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수급이 아직까지 여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그냥 또 지수는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이 정도 어느정도 꼬여 있는 수급만 좀 해소가 되면 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추가 조정도 예 어느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음 음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와서 조금은 그래도 안정 좀 반대가 나와서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예 현금 있는 분들이라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어 추가 하락하면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되요 예 상승하면 지켜보세요 예 지켜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도 예 괜찮다 예 뭐 뭐 더 끌고 가도 된다 어 왜냐면 수급만 어느정도 꼬여 있는게 해결이 되면 근데 이 수급이 꼬인게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제 약간 또 요즘 더 그러죠 왜 그러냐면 돈이 한쪽으로 물리니까 이게 그 뭐 신규 상장이 400% 이렇게 저기 바뀌면서 예 바뀌면서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전에 막 그랬죠 예 그때 예 그때 뭐 뭐 엘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이렇게 그때부터 뭐 수급이 이렇게 돈들이 많이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저는 올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ai 가 저번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ai 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산업에서 뭔가가 이제 시작할 때 그 어느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에코프로도 그렇잖아요 에코프로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반등이 쫙 나왔습니까 에코프로도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쫙 올라간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한번 숨고르기 하고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 ai 쪽이 ai 쪽이 저번에 한번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간이 한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구간이 한번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 ai 쪽 예 이게 왜냐하면 물론 실적 하고도 중요하지만 예 어 어떤 시장성 뭐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뭐 입고 올라갈 때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어떤 실적하고 많이 반영이 됐었죠 이때까지는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가 막 시작하고 있었던 단계거든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ai 쪽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반도체는 꼭 있어야 되구요 예 그 다음에 바이오 까지 올해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어느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i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바이오 예 반도체 뭐 이 정도는 꼭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갈 거 좋아 좋아 좋을 것 같은 거 에 골라서 한 두세 개만 해도 예 저는 어 로봇 주가 지금 어제 이스트소프트 가 상가 같죠 ai 쪽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에이아이 쪽 아 이러고 이 경고가 들어왔구요 어 어제 이제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에 상승이 좀 나오고 이 종목이 이렇게 좀 어 2등 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그 에이아이 쪽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네 어느정도 주도주로 이게 아마 계속 세트가 순환매가 일어날 거에요 일어날 건데 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로봇 쪽도 에 충분히 예 아직 로봇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네 근데 지금 계속 로봇 쪽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에 바이오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아까 금리 인상 인하 얘기가 조금 이제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나올 것 같구요 반도체는 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뭐 내 올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질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그 갤럭시 s24 가 저기 이제 그 사전 판매가 들어갔죠 예 출시가 27일인가 28일 인가요 예 어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리뷰를 잘 살펴 살펴봐야 되요 어떤 리뷰 지금 그 뭐죠 아 플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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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플리토 예 어저께 그저께 상하가 같죠 이게 그 AI 좀 뭐 번역 어쩌고 좀 뭐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에 그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상하가 나오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 이제는 리뷰를 잘 보셔야 되요 리뷰를 예 어떤 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근데 분명히 되게 안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거구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뭐 번역기 그런 AI 로 해가지고 약간 근데 뭐 저기 어 약간 좀 잘못 번역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더라구요 예 뭐 100% 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예 나쁘진 않을 거에요 분명히 저는 예 어 약간 그 주도주 성격을 꼭 가지고 가는 어 제가 지금 이제 그 저도 이제 로봇 쪽에 좀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고 예 근데 뭐 실적이 어느정도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니까 예 나쁘진 않아요 예 실적이 없는 종목 뭐 뭐 그런 종목은 조금 불안하죠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쪽에 어느정도 주도주 성격을 끌고 있는 거를 가지고 가야 수익이 많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지켜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마찬가지 낙폭가 됩니다 낙폭가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예 좋을 수 있겠다 예 저는 음 자 뭐 25일 날 어 24일 날은 미국 그 at&t 실적 발표가 있구요 25일 날은 에 어 다음주 목요일이죠 어 인텔 라고 인텔 실적 발표 있고 우리나라 삼성 sd 하고 sds 하고 lg 이노텍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날 26일 날은 뭐 미국 그 12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구요 음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 pc 가 발표가 될 거에요 뭐 30일 날은 뭐 다 다음주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화이자 gm 뭐 런 그러니까 이제 어 실적들이 나오면 예 뭐 은행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대부분 실적은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돈 잘 벌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뭐 저기 뭐 음 대형건설 뭐 신세계 건설에 또 뭐 부채가 400 뭐 500% 뭐 이렇게 뭐 어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어 신세계 그룹에서 신세계 건설에 2천억을 뭐 긴급 지원하고 뭐 그런 뉴스들을 보셔서 알거에요 이 우리나라는 물론 건설 뭐 예전에 또 뭐 그렇게 뭐 무너진 뭐 대우그룹도 무너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뭐 쉽게 어 건설은 우리나라 여태 보면은 그런 산업에 뭐 요즘은 반도체지만 그래도 건설이에요 건설 쉽게 어떻게 보면 태양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뭔 얘기가 나왔죠 워카오 저기 하긴 했지만 예 뭐 아마 쉽게 총선까지는 약간 예 총선까지는 예 일단은 그 총선 이유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예 지금 뭐 지켜 봐야 될 것 같구요 일단은 예 여러분들 뭐 크게 너무 안심 뭐 걱정하지 마시구요 예 어차피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은 어떤 원칙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 기본과 원칙 꼭 지켜 가지고 하시고 자 제가 뭐 이 얘기는 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텔레그램을 좀 들어갔거든요 어떤 텔레그램을 한번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어떤 텔레그램에서 어 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뭐 만명이 넘더라구요 예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만명이 넘어요 근데 어 여기에 어 그러더니 어떤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매니저가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니까 대장 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종목을 딱 줘요 근데 이게 웃기게 이게 지금 이 회사로 사람들이 입금 했다라는 이런 그 금액들이 거든요 여기 말고도 그 밑에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건 일부에요 제가 일부만 캐처를 해놓은 건데 예 돈을 이렇게 보내요 뭐 2억 3억도 보내고 물론 근데 여러분들 이런건 이렇게 보내고 막 수익률이 어찌 근데 이거는 바람잡이 일수도 있어요 바람잡이 일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실질적으로 막 조금씩 막 돈 천만원씩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은 뭐 1500만원 2000만원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일것 같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로 돈을 보내는 돈을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충전 포인트로 준대요 충전 포인트로 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매매를 해요 그걸로 그걸로 매매해서 수익이 난데요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어찌 스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예 제가 그 방에 5일 인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찰을 했거든요 예 아마 들어간 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이 없어졌어요 예 방이 없어졌어요 아마 몰라요 어 요즘은 금감원에서 사이버 경찰 해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 다 들어와 이제 웬만한데 예 큰 데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없어졌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아니 그냥 그럴 거면 돈 종목을 알려주면 되지 뭐 종목을 알려주면 되지 뭐 돈을 통장으로 보내 보내서 포인트를 받아 가지고 뭐 어 뭐 아우 말은 정말 하려 하더라구요 어 말은 정말 화려해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절대로 예 공부를 아니 종목을 주면 되죠 왜 돈을 입금해 가지고 충전식으로 이거는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에서 하면 여러분들 예 쉽게 저기가 안되는거 아시죠 어 정보가 이거는 음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공부하셔 가지고 예 매매 하셔야 예 수익이 많이 납니다 예 이런거 절대 요즘 요즘 들어 또 엄청 이게 안 좋으니까 문자가 엄청 와요 문자가 문자 정말 또 많이 옵니다 한동안 안 오다가 예 또 이렇게 많이 와요 예 여러분들 예 그것 절대로 예 현혹 돼서 예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이런 심리를 악유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올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저기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냥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예 여러분들이 직접 예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음 뭐 이런 이런 2024년 주요 섹터 적 주가 전망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회복이 되는 관계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제약바이오 아직 바닥에 바다 바닥이고 레저항 미디어 광고도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죠 의 섬의 의복 올라오고 게임은 이제 게임도 게임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화장품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예 좀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글쎄요 자동차 예 자동차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보고 펑고라 예 그렇게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음 저 홍보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보 하나 하고 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선물이 있는데 예 지금 또 이번에 어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우리 그 대부분 홍삼 여기 보면 홍삼을 보면은 색깔이 여기가 빨간색 막 그쵸 박스가 이게 정관장에서 특허를 내는 거래요 특허를 예 그래서 이렇게 싸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또 바뀌어 가지고 예 이게 전에는 진세노사이드가 12mg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4mg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효능이 훨씬 더 좋아졌죠 예 그래서 예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예 그람 당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좋습니다 성분도 좋았고 좋고 뭐 조금 가격이 조금은 오르긴 했어요 이거는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60퍼에 59,000원 입니다 59,000원 59,000원 이니까 예 설 명절 선물 필요하신 분들은 음 어 미리 예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 자 뭐 설 명절 리스트 쫙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뭐 백화점에 있는 상품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백화점 제품 고음 이랑 예 거기 것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 예 그 다음에 에 굴비 예 아 이거는 설명돼서는 굴비 예 굴비 예 굴비 있고 예 그 다음에 기목원 예 기목원 치명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회원가 59,000원 입니다 예 59,000원 이니까 예 아마 명절 끝나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예 이거는 제가 어느정도 물량은 예 좀 이렇게 돈을 주고 가져와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추석 때도 그렇겠구요 예 자 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 에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니까 예 저는 또 다음주에 예 명절이여도 뭐 다음주에 해도 에 바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제일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전화보다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남겨드려요 연락 뭐 어떤 메세지로 남겨드리든지 연락을 드리든지 합니다 아시겠죠